1.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대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를 사용해 달라고 나를 축복해 달라고 우리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그러한 기도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 쓰임받을 수 있는 참된 축복일이 무엇일까 생각할 때에 저는 이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 한 가지만 우리가 잘 지키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는 축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계획과 뜻과 목적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겸손할 때가 언제냐 바로 감사하는 모습이 우리가 가장 감사하는 모습이 우리가 가장 순종하는 모습이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과 아픔과 역경 속에서도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임을 깨닫고 오히려 감사하며 나아갈 때 그 역경과 고난은 결코 우리를 좌절시킬 수 없으며 우리를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도약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까단모를 아픔에 몸이 이상하게 굳어져가는 그런 아픔 속에서 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아무리 어떠한 검사를 해도 그 남자의 변명을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남자는 내가 무슨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지 내가 어떤 아픔 때문에 내 몸이 굳어가는지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서서히 생을 절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나 이 남자에게 한 줄기 희망이 있었다면 무엇인가 감사하면서 살아가자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저 천성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살아가자라는 확신 속에서 이 남자는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살아가던 모습에서 이제 하루하루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아 나에게 이렇게 아픔을 주고 내 몸이 굳어가는 이것조차도 감사하다 내가 오늘 숨 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며 내가 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저 태양을 바라볼 수 있고 내가 숨을 쉴 수 있고 하늘을 날아가는 새들을 바라보며 무한한 감사를 끊임없이 끊임없이 외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몸이 아파서 죽어가는 그 순간에 나에게 간절한 하나하나의 일생생활들이 얼마나 감사함으로 다가왔겠습니까 그런 진정한 감사가 우리 삶에 넘칠 때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이 아파서 죽어가는 이 남자에게 그의 아들이 가을이 되어서 마당에 열린 감을 탐스럽게 익은 홍시감을 두 개를 따서 아버지에게 갖다 드렸습니다 언제나 끊임없이 끊임없이 삶 가운데 죽어가는 삶 가운데 감사만을 외쳤던 그 그에게 있어서는 이제 어떠한 사소한 일도 진정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감사의 사람으로 바뀐 그에게 어느 날 아들이 주는 홍시는 너무 감사한 일이었겠죠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이 주는 그 홍시를 너무너무 감사한 나머지 아들아 감사하다 하면서 그 홍시를 받는데 굳어졌던 손이 펼쳐지면서 그 홍시를 받고 있는 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감사가 죽어가던 그의 세포를 살려놨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세포가 살아나서 손을 뻗치면서 아들에게 감사를 표현했던 그 남자 결국은 그 감사의 연속 가운데 그의 병이 완전히 깨끗이 나아는 이런 기적을 그는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삶 가운데 끊임없이 끊임없이 감사를 외치며 감사를 선포하며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뜻과 계획을 이루어나가는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는 진정 감사를 회복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추건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